원조 꽃미녀이자 80년대 청순의 아이콘. 실례인 줄은 알지만 더 궁금해져서 제가.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육작일이나. 어떻게 저렇게 관리가 됐는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. 딱야, 딱. 오늘은 자고로 시간여행 떠나는 것 같은 집 2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